영희야! 지혁이다. 안 돼! 청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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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꺼야 우극욕이야 진짜 그렇게 들 동안 우리는 뭐 했어? 우리는 뭐 했어? 민현아 민현아 우리도 언젠가 락페스티벌 무대에서 설 수 있을까? 락페? 락페 좋지 우리 둘 다 열나 행복한 인생들이다 대박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죽고 싶어 그러나 진정한 핸들링은 곡선 주행에서 나타난다 타보면 안다 세벌의 프리미엄 중형 세대 말리부 우아 티앤이다 우리의 자연에는 예쁜 서프라이즈가 있다 10대 피부를 위한 생기발랄 그린레서피 남학생은 티앤 보이펜드 총 그 이상의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그녀의 부채가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통과 신규 캐릭터 린 그녀를 맞이하라 그랜디 체인지 기현아 저 혼자 먹으니까 맛있니? 혼자 먹는 게 그렇게 맛있냐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는 있는 거냐고 3월 14일 슈퍼를 던져라 슈퍼춥스 앨범 저기 빈자리는 아직 등교 안 한 건가? 네 어젯밤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우리 학교 학생 중 하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밤늦게 쓸데없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일찍일찍도 다니란 말이야 알아서? 네 여기 알아? 뭔 일인데? 아 진짜 왜 그랬냐?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병원 살려내 병원 살려내라고? 병원 살려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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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대단하다 너일 땐. 난 그냥, 난 그냥 겁만 주려고. 근데 자꾸 걔가, 이 새끼야 시시쫑인 게 재수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새끼야. 그 새끼야 도망치다가. 그물에 걸려서 돌고래가 죽었다면 그게 그물에 들어간 돌고래 잘못일까? 그물을 친 사람 잘못일까?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박표주, 정신 차려.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다 죽일 거야. 내 말 똑똑히 들어. 네가 죽인 게 아니야. 그건 사고했어. 넌 몇 대 치고 봤다고 집으로 들어간 거야. 알겠어? 대답해! 금액이 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한 몫 크게 챙기셨나 보네. 항상 있는 것들은 저런 식이야. 지혁아, 어디 가노? 지혁아, 어디 가노? 지혁아. 줘 봐라. 병원이, 아마 추운 거 제알로 씻어봐라. 요래, 요래. 싸줘야지. 우리 병이 딴 건 몰라도 당관은 진짜 쪼다 했는데 그러니까 병이 저거 욕심만 많아가지고 저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뒤지기 싫어했는데 맨날 지혁이가 져주는 것도 모르고 돌아야 해 야 버즈 형 오랜만이다 병이 새끼 휴 갔다며 정상고 일찍 한 때 까여서 뭐 어쩔 건데 병이도 없으면서도 와봐 와봐 어머나 어머나 아이쿠 예 형님 빨리 좀 와주세요 형님 예예 당 부장이요 얘들아 형이가 보고 있다 우리 예의 갖춰서 사과하자 그래 이 새끼 우리 아우 여고 있냐 형님 형님 뭐라고 뭐라고 씨부렁거리는 거야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좀 와요 이거 응 누가 아우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겨 응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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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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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셔 응 나라고 야 야 이 자식 형님 이거 구라 치고 다니지 말라고 말했냐 안했냐 응 왜 너 구라 안해요 시장아 그러면 시장 주선파 아들님께서 너 같은 피레미하고 싸움을 하겠냐고 아니 하시겠냐고 응 너 알았냐 어 야 진짜로 도일이 아버지가 그 무시무시하다는 주선파 최정보수 맞나 그럴걸 어휴... 찾아보니까... 뭐해? 도장! 친하게 지내자 나도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는 무슨 밭들어 보셔야지 세정하러 하잖아 이제 병이 집에서 데려다 주자 언제 왔어? 지금 연습 중이었어? 응 대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 대회? 아니, 밴드 대회 다음 달에 나간다고 말 안 했었나? 마침 잘 됐다 온 김에 어떤 짓 좀 들어봐줘 그것보다... 뭐 할 말 있어? 어... 저기... 병이 사고 말이야 너랑 정말 아무 상관 없는 거지? 무슨 뜻이야? 애들이 너랑 표주가 병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지 그런 소원...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너한테 직접 듣고 싶어 그동안 병이가 나한테... 아니야, 나 그렇지? 다행이다 고마워 뭐가? 네가 아니라서... 네가 아니라서...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친구가 죽었는데... 맛있네... 병이 근마도... 오징어 수 좋아했는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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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온다